Q.에습 일단 저는 동산에서 힙합을 하고 있고 닉네임은 리기라고 합니다 제가 추는 춤은, 일단은 처음 시작한 장르는 힙합이고 지금도 계속 힙합을 하고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저만의 예술성을 조금 더 잡고 있는 그리고 저만의 개성을 더 살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아티스트가 좀 더 강한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 수업은 뭔가 이렇게 확실히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일단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재미를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뉴띵 2행시 뉴띵 2행시 뉴 뉴 뉴띵 스튜디오에서 뉴띵 X 됐다 끝 끝 끝